저기는 저희 다용도 공간이에요. 부엌으로도 쓰고 작업장으로도 쓰고 모든 거를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부엌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맨날 레스토랑 가고 식하는 기분. 카페부터. 요즘 공부하려고 저렇게 카페 가서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혼자 그림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소풍 같은 거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배우시진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 전혀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여행 다니면서 찍은 풍경이나 집에 있는 풍경들을 그냥 그림에 담고 싶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예전 사실 때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그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오고 나서 아주 열심히 하죠. 아니 워낙에 손재주와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부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정말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푹 빠져 있고 이제서야 이제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꿈을 이룬 게 너무 부러워요. 고맙습니다.